학생이 우리 성격 급해 이 차가 어디 도착하는지 알고 이러는 거야? 우리 학생이 이렇게 어색한 곳에 가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너 TV 통해서 많이 봤을 거냐? 통장, 통장 어디다 숨겼어? 저 정말 몰라요 이모가 집에서 왜 저렇게 가르세요? 내려주세요! 안 내려주면 저 신고할 거예요! 신고? 신고는 없냐? 내가 하게 생겼다! 야 이 새끼야 너 운전 똑바로 안 해? 어? 어? 저기 신고는 없냐? 신고는 없냐? Niger인 도전 성능 아름다운 신고는 없냐? 신고는 없냐? 신고는 없냐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